뭐죠? 네 위리 형 오늘부터 1일 정말 대박나 했으면 좋겠고요 나이에 맞지 않지만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슴이 뛴다처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다 잘 되겠지 여러분 케일 형님 다 같이 응원해주시고 다 같이 꼭 들어주세요 이상 안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는 어 그 당시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위리 형을 직접 만난 것 같지 않아요? 몇 년 전이지? 어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 나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게이 위리 형 미남이요? 아 미남 네 잘생겼어요 무대에서 보면 잘생긴 것 같은데 아 진짜 사람이 보셨어요? 형님 쌩으로 나오시는 거? 기가 막히죠? 아우 정말 사나이 귀엽다 안scale 흑 conclud 김 그렇게 썩 유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심는 모르겠네요 알아서 편집할거지? 아 그래도 친해요! 우리 친하죠 오빠 안 친하지 않은데 친한데 집도 가봤어요 초대받아가지고 방송으로 갑작스럽게 지금 앨범 내신다고 이렇게 연락한 것도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? 나 시나지도 않은데 이거 왜 시키는 거야? 키월령 많이 바쁘지 않나요? 가장 바쁘시죠 가장 바쁘요? 네 저희 회원이요 전기관님 아니에요? 전기관님 아니에요? 이런건 사양하겠어요